안녕하세요 그래서 쇼핑크 첫 번째 촬영 오이 초밥 파김치 소금 피자 아이스크림 아멘 설탕 토마토 오븐을 다시 뜨거든요 홈에 찐기가 나름을 넣고 갈져두고 국립이 다진마늘 설탕 김밥 달걀 수제 후추냉이 양파 마늘 다진 고춧가루 слож 다같은ifice 무장 고춧가루 물 콩가루 소금 겉에 물 젤리 삼겹살 registered. 생강은 매운. 으깨. 이제 너무 남아있어요. 전 начало 수걸이거에요. 육수 알았을 때 식용유 골고루 고추냉이를 넣어서 소고기 오른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 생체를 했어요 배 생체. 오늘 집에 콩나물 있던 거. 오이 소배기 하고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밥을. 밥을 여기다 떠야 돼 여보. 이건 엄마 거. 자 여보 당진국. 자 먹읍시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시래기 오늘. 아주 국물이. 나는 고객보다 이게 맛있어 고객보다 이게 좋아 이게 고객보다. 굉장히 부드럽게 됐네 이거 이거 뭐야 쓰레기. 국두밥 시래기가 아주 연해 많이 삶아서 부드러워. 이거 넣어 먹는 건가? 어 이거 양념간장에 비비는 거야 여보. 난 조금만 줘 한 숟갈만. 자 양념간장. 그것도. 나물 이런 것들 해 먹어. 어우 맛있네. 맛있다고 시래기가 얼마나 좋은데 이거. 수혜기를 올해 마지막 있던 거를 이거 다 삶았어요 그래서 아유 있던 거 다 이렇게 해야지 또 냉동실에 놓아야 잘 먹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다 했어요. 음 한 잔 자셔요. 뭐 매번 먹어. 약술이잖아 약술. 그래 맞아.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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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 여기. 음. 생채. 배. 배 생채. 음. 시원하면 더 좋네. 배 생채. 음. 음. 시원하면 더 좋네. 음. 음. 뭐죽게 먹는 거 같아 이거 봐 하나 답답해 안 찔려? 부드럽네 부드러워 아주 맛있네 맛있어? 응 지뢰가 영양뿌농소가 얼마나 많은데 치즈섬유 진짜 부드럽게 맛있다 이거는 아버지가 드셔도 되겠는데 부드러운데 아주 나무요 시래기 나무요 밥 더 드세요? 밥은 더 드세요? 아무요 부드럽네 부드러워 부드러워 국도 맛있고 국도 맛있고 음 얘들아 배깍죽이야 이거 배깍죽이야? 배생채 배생채 배깍죽이 아니고 배생채 야 이거 맛있다 자 재강이 더 받아 이거 맛있네 응 그렇지? 소고기 육회 메뉴 야 이거 맛있는데? 꿀맛인데? 꿀맛인데? 배가 많으니까 꿀맛인데? 불은데요? 결정탐해적이야 내가 밥 주걱으로 왔다라는 응 밥 좀 여기있다 밥을 더 먹어야 돼 더 줘? 더 줘 줘? 당신 좀 한 숟갈 더 넣을 걸? 응 돼지 먹다 보니까 또 먹고 싶네 됐습니다 야 숟갈로 떠야 돼? 야 맛있네 이거 맛있어? 너도 좀 줄까? 요래 줘 요래 배만하니까 그냥 수시로 수시로 해 먹어 백각적이 맛있다고 두 번을 해 먹었는데 또 이거 또 맛있다고 해 먹게 생겼네 아니 시래기 시래기에 왜 불청객이 들어와 갖고 난리야 이렇게 비벼 가지고 시래기를 올려 먹어 음 음 드리리겠습니까? 콩나물이 서운하겠네 안 팔려서 고기같아 버섯이 버섯이? 표고버섯이 집에 많으니까 여기다 놓잖아요 한 열흘만 더 있으면 버섯 나오게 버섯 나올 때지? 물을 줘야 돼 물이 씩 한 6일 정도 부터나 난 너무 맛있어 누우 에휴 웅 으음 음? 아.. 배불데? 으응 음 백악주의가 귀가 찼네 백악주의가 맛있어 이게 맛있는데 맛있지? 이건 이것대로 맛있고 이건 이것대로 맛있어 맛있죠 그지? 국도 맛있네 국도 국도 맛있다 구수하고 이거 황태를 넣고 끓였더니 그래도 짜진 않아 간이 딱 맞네 맛있게 먹었네 아주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야 이거 고기반찬보다 맛있지 않니? 맛있지? 오늘간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지 고기반찬 어디 갈아야 하하하 당신이 저기 남남의 식구들한테 한마디 하시오 네 그럽시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네 여러분 다 푹 하시는 일 잘 내서 다 부자 되셔서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